다시 해보시고 설명 들어가죠.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웹사이트에서 너가 서제스트 한 거, 여기서 지금 wrong thing, 잘못된 걸 보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자, the sporting good store, what did you order? 지금 뭐 오더 했는데? 라고 물어보고 있는 이런 상황. I bought golf balls, but they sent me the wrong brand. 아, 그러니까 그 골프볼이니까 골프볼을 지금 샀는데 얘네가 잘못된 브랜드를 보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단은 이제 공짜 얘기는 이건 잘 나옵니까? 공짜, 공짜로 뭐 할 수 있다? exchange, 교환할 수 있다. I've done it. I've done it. They've messed up your order to. 너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Yes, they sent me a wrong size shirt, and I exchanged it for free. 아, 그래서 롱사이즈 셔츠를 보내갖고 내가 지금 공짜로 뭐 했다? 교환했다. 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씩. A, the woman ordered from an online sports shop. 자, 여자가 뭐 했다? 오더 했는데 어디로부터? 온라인 스포츠 샵으로부터 했다. 그래서 너가 제안한 그 웹사이트에서 주문했는데 이게 wrong이야. 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A 파트죠. 그죠? 그럼 A가 답이네요. 오케이. 처음에 확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26번 빨간 펜으로 이제 좀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뭐 어떻게 적을까요? 그... 첫 문장. 첫 문장 놓치지 말자. 이렇게 하세요. 첫 문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른 거 계속 가볼게요. B, the woman received golf clubs in... 자, 일단은 여자가 골프 클럽을 받았대요. 어, 뭐 대신에? instead of balls. instead of balls. 볼 대신에. 그런가요? 지금 골프공을 주문했는데 wrong brand라고 했지 골프 클럽을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B번, 오답이 되겠네요. 그쵸? C, the man suggests the woman ask for a refund. 자, 남자는 지금 뭐 하라고 했나요? 여기 지금 exchange 하라고 했잖아요. 자, 남자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요거. free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pay shipping cost 하면 뭐야? shipping cost. shipping cost가 영어로 뭐지? 아, 한글로? shipping? shipping이 뭐예요?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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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선적하다. 혹은 배송하다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shipping cost 하면은 이게 배송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배송비용을 지불해야 됐다라고 돼 있는데 사이즈가 long이라서 내가 공짜로 exchange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D번은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로. 오케이? 네. 그렇게 가 보셨고 요거 쉐도우 스피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디? 가보죠. 4. 그거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4. 5. 6. 6. 10. 11. 13. 14. 15. 16. 지금 이렇게 속삭이시는데 속삭이시지 마시고 이거 틀려야 정상이에요 틀리게 발음하시는 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오는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때는 대본을 보셔야 돼요 이때는 대본을 보시고 천천히 읽은 다음에 천천히 읽다가 여기 나오는 속도에 맞게끔 1대1의 속도로 내가 말할 수 있게 보고서 그대로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보고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과정을 바로 한 것 뿐이었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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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